자 이놈의 코로나 정말 끈질기네요. 끝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 끈질깁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방역 철저하고 개인관리 잘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끈질긴 것이 바로 11월 수능날을 위해서 확고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진행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7월 학평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수능열렬인들 N생 여러분들도 이 문항 좋습니다. 꼭 스스로 셀프로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짧게 총평을 해드리고 그리고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학평 문제 좋아요 문항 좋습니다. 자 근데 단지 좀 당황했죠. 문항의 배치가 파괴됐죠. 그래서 어느 수능을 이 시험을 치르는 자의 입장에서 워밍도 해가면서 전체 구도의 구성이 있었는데 뭐 의도적이었다면 뭐 이렇게 역학이 1페이지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 강하게 한방 매기면서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어떻게 꾸미다가 문항 사이즈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여러분 문항 배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당황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죠 뭐 이렇게 나오지 말란 건 없겠지만 우리 9월 모평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묘하게 또 적응이 조금 되신 분들은 우리 최근에 개강에서 거의 이제 종강이 되고 있는 로테엔제 이 부분이 사실 로테엔제의 목적은 전 범위의 개념의 순환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 역학부터 쭉 진행을 하는 그런 컨셉이었고요. 이 7월 학평은 뭐 그런 컨셉은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이 문항 배치 파괴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 바라고 자 대신 일단 문항 자체를 보면 전체 시험지 구성은 빡빡합니다. 네 빡빡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문항별로 따지면 각각을 따졌을 때 뭐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답니다. 뭐 주요 문항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특히 이제 역학이 좀 1페이지부터 있었죠. 2번 같은 경우 정답률이 이제 2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앞장부터 갑자기 한 방 훅 훅 하고 들어왔는데 이 문항에서 발문 읽으면 생각하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P에서 Q까지 A가 이동하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시간에 맞춰 생각해야 될 것을 그냥 B도 전체로 봐서 그런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되고요. 하지만 2번이라든가 그리고 3번이라든가 이거 손색이 없어요. 2번 3번. 운동력화라는 부분인데 아주 훌륭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5번 우리 연력학.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보존이라 했었죠. 짧게 가셔야 됩니다. 각각의 연력학 과정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8번 우리 충돌에서 운동화 보존에 관련된 역학 파티 문항인데 이것도 아주 스탠드하다고 전형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요. 자기장에 대한 중첩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강도가 강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제 자기장인 중첩에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컨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번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어떤 운동형 보존에 충돌 상황에서 탄성체 퍼텔 에너지 이것도 함께 준비하자 했었죠. 바로 그 부분이 포함되는 괜찮은 그런 설정으로 이루어진 그나마의 주요 문항들이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얻을 건 있습니다. 뭐 6평이라든가 이렇게 킬러 문항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이제 제대로 된 구성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 쉽지도 않고 그리 어렵지도 않고 무난하게 전범위가 진행이 됐는데 바로 이걸 기회에 삼을 수 있는 것이 이번 7화평 문항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딱 반환점을 돌아가는 터닝포인트의 시기가 되겠죠. 분명히 이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반전의 깃발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개인별 하반기 학습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개념의 구멍이 뻥 뚫려있는 개념의 결핍인지 아니면 이런 적용 과정에서의 연습 부족인지 특히 이런 저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 적용할 때 잘 안 돼요. 이 부분은요. 결국 이거예요. 개념과 문제가 함께 간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제 이런 얘기하죠. 적용하는 스킬 따로 있는 거 아니랍니다. 문항에 있는 설정을 읽어나가면서 뇌작동과 함께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캐스트로 그 개인별로 수강을 한다면 어떠한 루트의 순서가 좋을 것이냐 이런 수강에 대한 커리도 함께 드렸지만 좀 더 이제 제가 이후에 하반기에 학습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캐스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7화평에 대해서 총평 이정도 짧게 드리고 우리 끝까지 파이팅 하시면서 자 이제 해설편으로 가서 바로 1번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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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